시청자한테 스포 당한 느낌인데 진짜 좀 제목이 스포한 것 같다 그렇지 시청자한테 스포 당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모두 스포를 당한 것 같애 제목에게 내 발자국 너 연하네 그냥 가고싶다 그냥 가고싶다 삼삼 여기야 네 네 오케이 인간 메어그리스 다 됐어요 네이프 네이트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간 다음에 이걸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갈 수 있어요 어 못 가 아 이걸 잡네 손을 뻗을 때는 뻗을 때는 뭐를 잡기 때문에 뻗는 거거든 어 저거의 영역이 지정됐네 자 다시 반동 많이 이용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건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더 많은 맞자고 잡힌 건 아니겠지 선로 그 와중에 경치 그 와중에 경치 죽인다 경치 경치 여러분 바탕하면 한번 찍읍시다 다음 파트에서 찍으세요 다음 파트 3 5 4 3 2 1 됐습니다 못 찍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찍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찍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로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어 화질이 개 좋았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에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로고 때문에 안 되고요 인생 아 예수님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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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물 소리 나지 않냐 지금 오 오 오오오오 자 갑시다 언차티드는 근데 항상 그러더만 마지막에 꼭 되게 비현실적인 동물 인간들이 막 나와요 서린이라든지 뭔가 마약같은걸 먹어가지고 몸이 파랗게 변했다든지 이상한 애들이 나오잖아 저는 그런게 항상 아쉬웠어요 되게 차라리 그냥 사람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꼭 이상한 괴인들이 막 나와서 근데 이번 장은 그런 티는 없어요 동물 소리 나오면 조금 또 그런 스토리 아닐까 그래 생각돼 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내려가서 가도 될 것 같거든 오케이 이건 내려가는 것 같애 안 다치려나 오케이 주식 주인공 벽탕이나 파림이 판타지야? 아 그거부터 좀 비현실적이긴 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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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뻔했어 갈뻔했어 어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이 쪽 아냐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될까 아니야 올라가는거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보이는데 아 이쪽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아 이거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가네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저까지 다시 타야돼 간다 간다 됐어 됐어 어 지렸어 자리 떨어지고 오우 갑시다 내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오우 해적 해적왕배다 오비디코다 오비디코 과연 저기 뭐가있을지 궁금한데 오우 됐어 오우 이런식으로 내려가야돼 밑으로 이렇게 가는게 없어요 오 됐어 이거 어떻게 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에 가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거같애 이거 점프를 뛰어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손에 다시 닿게 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재정비하고 뛰라는거네 저거는 오케이 으흠 아 이거 무섭네 오케이 으흠 오우 대단하다 이건 이 사이로 올라가서 이 쪽이다 이제 다행히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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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 돌 돌 피하고 오케이 어어 뭐야 안 돼어어엏 저쪽 방향은 맞았네 방향은 맞았었네 방향은 맞았었네 이쪽 왼쪽으로 가고 여기서 어 약간 조금 짧았었네요 어 좋아 좋아 이야 무섭다 오 이거 오 밧줄 잡았어 물 맑다 물 개맑다 내가 초반 얘기했죠 강남에 집 짓고 지하에다가 주택 지하에다가 농구장 만든 사람 있다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뒀을지도 몰라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살아서 저거 솔직히 누가 만든다고 뭐 뭐라 합니까 그쵸 건축회사들은 좋지 자기들 투자해두니까 자기들 돈 버니까 그쵸 지하로 내려가서 쫄러가야됐나봐 여긴가봐 여긴가봐 원피스 엔딩에 여기서 먼저 가 신비한 보물이 있는거 아닐까 그중에서도 진짜 가치있는거 진짜 작고 같이있는 뭔가 반피스 어 뭐야 벌써 챙기고 있는데 샘 아니야 아 샘이 보트 훔쳐갔대 봄을 다 찾았으니깐 자극한다 자극한다 야 너 총맞는다 레이프야 여자 이건 그 근육 안보이냐 죽는다 너 그 근육 안보이냐 그 근육으로 그 bot으로 부족한다면 그 근육을 떠나고 제가 부하실던다 무슨 일이야? 여자 착하네 어우 미쳤어 얘 용병 이거 사장입니다 용병 사장 용병 사장이야 오 정신 못 차리네 죄송합니다 용병 사장은 어떤 일이야? 네이딘의 정신을 생각해 그들의 정신을 생각해 구매했다 이 정신을 받지 못해 이제 그만 이 정신을 같이 끝냈어 아니면 여기 바로 끝냈어 봄을 찾아도 얘네들은 이제 하겠어 얘네들 밑에서 돈이 있는데 내 기술을 만들어봐 그리고 여자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역시 통수 티드퍼 이 여자 정도면 근데 언제나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 여자 리암리슨이나 보면 돼요 이 여자 싸우는 거 제가 하이라이트를 올렸어요 여자가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라는 제목을 날리는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도 꽤 높아요 올렸던 하이라이트 중에 가장 높더라고요 원차티드 하이라이트 11개로 올렸었는데 이리로 나가 도둑의 끝 마지막 챕터다 마지막 챕터인데 이제 엔딩이다 서운하다 꿀잼인데 이제 끝이구나 이거 헤엄쳐서 가는 수밖에 없어 이건 얘는 보트가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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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미친 빨리 들어가보자 쇼라인 계적 그 저기 군인 용병을 쇼라인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회사 이름이야 오우 크랩 세앤 오우 보물들이 아직도 엄청 많네 다 불타 놓겠다 다 보물이야 다 보물이야 게임이니깐 봐도 괜찮겠지요 그쵸? 되게 각종 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 이건 뭐야? 고양이상인가? 사자상인가? 기둥들 뭐 도자기 이런거 비슷한 것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무릇들 와아 꿈에 저거다 건물 샀다 건물 샀어 이거만 있으면 빌딩 샀다 빌딩 운도 도금이야 골드가 20개만 챙기고 싶다고요? 못 챙겨 20개는 무거워서 어? 네이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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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죽었어 샘! 아 살아있어요 어? 이 녀석이 우리 모두 다 죽였다. 내가 이곳에 빠져나가다. 아니, 너는 안 돼. 래프, 너는 이 소금을 얻어. 그냥 내가 죽을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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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레이프도 같이 함께 쏠 것 같다. 이 여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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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봐. 자세 봐. 이거 봐.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배신했잖아. 통수에 통수 간다. 지금 너의 핸드폰을 보내줄지. 네이딘? 다시 물어봐. 너 지금 지금 정말 악랄한 것 같아. 저기 봐. 네이딘. 끊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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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들. 몇 개의 스텔레틴스들. 그럼 뭐? 너희들. 너희들. 근데 저희들. 그럼 우리. 에이브리언니. 이 기자들. 이 기자들. 무슨 뜻이야? 이 기자들. 이 기자들. 그는 이 기자들. 그는 우리에게 죽을 거야. 너희들. 여기 죽을 거야? 걔는 보물 챙겼대? 결국 해적들도 둘이 비참한 침을 맞이했네 해적왕이 저렇게 죽네 저는 이런 침을 잘할 수 없을때는 이 와중에 싸우자고 지금? 그니까 미친놈들 많네 세상에 보스전이다 보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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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 오 연달아 때리는거 봐라 어어 전iała 오! 오! 그렇지! 오쌰에 그리고 얍삽하긴 혼자 칼이야 으으으 가자 칼 칼 대 칼 가자 와 이거 둘이 싸우네 해적왕과 부해적왕의 싸움이네 이걸 이렇게 만드네 전개를 서로의 칼로 싸우네 서로를 죽였던 칼로 싸우는거죠 그리고 자 뭔가 버튼 나올거 같은데 왼손 왼쪽 공격방어 오른쪽 공격방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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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어딜 들어와 어디 어디 어 맞았어? 어 카비 나도 공격해도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나도 공격해도 되잖아 어어어 어 어 두 대 맞으면 갔나 잘못하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카운터 경직 나왔죠 좋아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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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피해 어 어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았어 위험해 막아주고 카운터 경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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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질해 왔어 이거 타이밍 왔다 타이밍 왔어 구석에 몰렸죠 얘 어 어 어 어 어 회피 됐어 남자답게 싸 남자답게 들어와봐 들어와봐 피해주고 카운터 경직 다시 한번 어 빠져나가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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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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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배 배버렸어 피나오겠다 어 네이투브 드디어 사람을 이제 배놓고 액션 컷신해서도 죽이네 어 어 어 막아 막아 이대로 질순 없어 이대로 질순 없어 안 돼 아 일의 차이에 wspól bicy하자 말이다 아 이래야 영환데 미안하다 아 막아 됐다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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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